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제네럴모터스의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즈가 전기차 배터리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전날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 얼티엄셀즈 1공장은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와 미국 완성차 업체 합작사에서 본격적인 배터리 상업 생산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생산된 배터리는 GM 전기차에 공급하게 됩니다. 얼티엄셀즈 1공장 가동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2, 3, 4공장을 가동할 계획입니다.